아 아리모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지야 아 기다리고 있었어 근데 수지야 이 어 어 폰은 새로 바꾸셨나요 수지양 아리양 예 아리 아 아 아 바꾸셨고 어 왜 왜 아 왜 아 아 폰으로도 들어오셨군요 예 아직요 이르시네요 예 아리양이 아우 또 들어와줬네요 근데 공개월께 아리양이 내가 이거 어 예 아우 이디스의 동생님이 아우 뭐야 뭐야 이디스님 동생님이 나한테 별풍 쐈었어 아 고맙습니다 아 집전하시군요 예 아 집전하로도 이 방생이 시청하시려는 어 제 아이디 알고 계시죠 예 아리양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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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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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예뻐. 내가 농담하는게 아니야. 사귀자고 하면 사귈거잖아. 아니야? 안사귈거야? 사귀자고 하면? 왜그래? 이제 상태형님 보여드릴게요. 근데 상태형님은 잘 안보여요. 이게 사진이 작아가지고. 아리가 솔직히 얘기해가지고 나를 너무 좋아하니까 나만 보라고 이걸 준건데 내가 자꾸 이거를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주니까 조금 기분 나쁠 수 있지. 아리야 미안해. 자 월드스타는 월드스타죠? 월드스타 이디스님이 정말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. 에이 형님 왜그래? 수지가 날 좋아하지. 아리가 감사합니다 이래시네요. 카톡 아이디 아 카톡 아이디 알려드릴게요. 자 소문자 대문자 따로따로 아 예 소문자 대문자 이케 쓰셔야 돼요. 아 예 예 아리모님 아리양 아리양이 날 좋아하는 거잖아 어 거거는 정확하게 정해야지 어 냉 이래시네요. 그것봐 이것봐 날 좋아하는 때잖아 어 어 그것봐 예 이거 뭐야 비웃는거야 수지? 어 아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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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비웃는거야? 하하하하 정석하세요 이러시냐 아니 내가 뭐 내가 뭐 내가 뭘 정석하지 못했어 어? 솔직히 말이야 어? 아리가 와가지고 먼저 살랑살랑 했다고 내가 그런게 아니라 어 카톡 왜 그래 잠깐만요 잠깐 카톡이 왔네요 얼평 누가 해달라고 하신거 왔네요 예 잠시만요 아 짱짱이군요 예 아 쌍쌍 예 고마워요 예 사진 안 보내셨네요 어 아리양 아 저 안그랬는데 어우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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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어? 잠깐만 아리몬 아리몬 아리 아리 아니 안했다니 살랑살랑 했잖아 왜 이르래 마니양 좋아하시네 좋아하다니 이것들이 이거 방송인 디스를 어? 자꾸 이거 경찰서에 보낼라고 해 네 월드스타를 네 아 그니까 이 살랑살랑이 그런 의미가 아니라 유혹을 했다 그게 아니라 좋아해 강아지가 좋아하는 사람 앞에 있으면 살랑살랑 거리잖아 꼬리가 그 얘기를 한거야 아 예예예 어우 예 진행 잘하세요 어우 고맙습니다 군사님 내일 봬요 무용까지 하시니 정말 이리스님 스페셜 팬이시네요 이리스네요 아 그렇군요 철컹 철컹 그러니까 그러니까 수지양이 나를 유혹했다 그게 아니라 어 강아지가 좋아하는 사람 앞에 있으면 꼬리를 흔들잖아 난 그걸 얘기한거야 오해하면 안되지 아 토마토님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 아 아 그니까 그니까 아리가 날 좋아하는건 맞잖아 어 이해하네 드디어 예 이게 나쁜 말이 아니야 살랑살랑거리는게 에이 거짓말 아니 좋아 안되잖아 수지가 어 아 아리양이 잠깐만요 보내셨네요 아 아 잠깐만 이거 잠깐만요 예 잠깐만요 잠깐만요 근데 공개해도 되나요 아 아 잠깐만요 저요 이러시 아니아니아니 진행천재다 이러시네요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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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요 어 잠깐만 멈춰주세요 예 아 사람을 욕하실듯 아 사람들 욕하실듯 아 예 아니야 그정도로 어 그정도로 생기진 않았어 이 이거 야 근데 이 정도면은 괜찮아 여자 꼬실 수 있어 어 좋은 얼굴이야 어 나 여자인줄 알았어 처음에 이거 작게 봤을 때 이거 이거 나 이거 보고 처음에 작은 사진일 때 이거 여자인줄 알았어 그건 뭐야 꽃미남이라는거지 어 잘생겼네 어 귀엽다 이러네요 예 아리가 이거 점점 마음이 흔들리네 어 자 토마토님이 나가고 예 잘생겼어요 예 쌍쌍님이 예 꽃미남이네 아리가 지금 또다시 흔들고 있잖아 아리가 잘생겼다는 거예요 아리가 지금 흔들고 있어 또 아리님 감사합니다 이러네요 예 안그랬는데요 아이 아이 잘생겼다며 아이 나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아리야 아이 잘생겼으니까 네 잘생기면은 이렇게 강아지들이 꼬리를 흔들거든요 아니면 나이가 감정 풍부한 나이셔서 꼭 얘기하지 마세요 아 예예 죄송합니다 형님 미안해 아리양 미안해 기분 나빴구나 미안해 자 이게 조금 아 미안해요 예 아 요정도는 좀 이해해줄 수 없나 아리양 좀 그렇나 하지 말라고 하면 안할게 예 아니 하트하트 말고 예 근데 이게 좀 좋아하는 사람이 좀 희생을 해야돼 미안해 예 스무살이에요 아리양은 아 가장 이쁜거 같아요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이 좀 가슴 아파하지 않을까요 행님 어 두셔요 편하게 두셔요 다 수지편이에요 오미자 이거 어 오미자 이거 참 어 지가 디스했으면서 수지 안 닮았다고 아이유 안 닮았다고 했던 놈이 지금 이제 와서 수지편이라고 어 나를 까고 와있네 에헤헤헤헤헤 에헤헤헤헤헤헤 에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 오미자 조금 더 지켜봐보죠 뭐 사랑의 벙어리 아리모님이 이어주기 이런 것고 그래도 이 아리양이 있어가지고 많은 분들이 좀 재밌어하고 그런 것도 있고 헐림 같은 경우는 못 봤다고 하는데 그거는 지금 마지막으로 약속을 해가지고 미안해요 마지막 기회였는데 못 보셨네요 미안해요 아리양이 마지막이라고 해서 방송에 이 디스가 약속은 꼭 지키는 남자래가지고 미안해요 아리모님의 마지막 약속이었기 때문에 박박박 이러시네요